안녕하십니까 복회나리아 문장선수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유튜브의 척추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 질환하고 다르게 디스크가 부어있는 것을 에디큘라팟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척추뼈에 문제가 있는 것을 스폰들레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척추관절이 퇴행화가 되면서 골극이 자라고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뺄쭉뺄쭉하게 튀어나오는 것을 골극이라고 합니다. 인체를 노화 과정에 생기는 건데요. 지금 오늘 말씀드릴 것은 스폰들레시스라고 해서 척추뼈에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척추 전방전이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요초 4번이나 요초 5번의 뼈가 앞쪽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는 겁니다. 척추뼈가 어떠한 이유에서 밀려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많은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뼈가 밀려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런데 보면 약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허리 쪽에 강력한 있잖아요. 충격 같은 게 이렇게 오면 이렇게 요초 전방전이증이 생깁니다. 다행히 요초 전방전이증이 조금 생겼을 때는 요초 뼈가 앞쪽으로 들어가면서 위아래 있는 디스크 쪽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디스크 증상하고 구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엑스레이를 이렇게 한번 찍어보면 요초 뼈가 앞으로 쑥 들어가기 때문에 잘 낫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증상들이 되게 많고 이게 만약에 요초 뼈가 앞쪽으로 많이 들어가면 들어가면 이쪽에 외과적으로 핀을 박아서 이 뼈를 이쪽으로 다시 회복하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초 뼈가 많이 앞쪽으로 쏠려 가버리고 나면 잘못하면 디스크 쪽에 손상과 보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받아야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초 전방전이증이 되면서 요초 뼈의 극돌기라고 합니다. 요초 뼈가 앞으로 가면서 이 극돌기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척추 분리증이라고 합니다. 요초 뼈의 극돌기 부분이 툭 부러져가지고 그것도 충격이 있겠죠. 요초 뼈가 앞으로 가면서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냥 자체로 관절 형성이 좀 덜 돼가지고 부러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을 척추 분리증이라고 해야 됩니다. 참 치료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통증이 만성요통과 디스크 질환과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드러나는데요. 그것을 척추 분리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압박골절이라고 했습니다. 요초 뼈의 1번과 흉초 12번, 요 위쪽 거입니다. 요 위쪽 거에서 요초 뼈가 부러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로 추락했을 때,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쿵 해가지고 요초 뼈가 부서져버립니다. 금이 가거나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위아래는 디스크 쪽에 부화가 많이 걸리게 되겠죠. 이런 경우는 사진 찍어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면 충격이 엄청나게 되기 때문에 주로 병원에서 시술을 하는 쪽인데 간혹 가다가 압박골절이 서서히 오면서 요초 뼈가 거미가 있는데도 오르고 오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CT 같은 걸 찍어보면 요초 뼈에 그런 손상이 있었던 사람의 경우는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심각하게 되면 요즘은 척추에서는 시멘트라든지 굳게 해주는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외과적인 처치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관절염과 유사하게 요렇게 위의 뼈와 아랫뼈가 요렇게 만나는 요 부위를 후관절면이라고 합니다. 용어는 파셋이라고 하는데요. 저 후관절면이 깨져서 후관절면 쪽에서 염증이 생겨서 디스크 증상과 비슷하게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셋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보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영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간혹 가다 저렇게 파셋증후군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파셋증후군이라고 하면 관절을 최대한 덜 쓰게 되면 저 후관절면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운동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척추전방전이증, 그리고 척추분리증, 압박골절, 파셋증후군, 뭐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는 척추의 변형을 기본적으로 오는 거라서 치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저런 질환을 가지고 만성요통으로 해서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어찌됐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염증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의 치료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증상이 디스크하고 비슷하지만 디스크는 괜찮다고 하면 다른 쪽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증상일 수도 있으니까 CT라도 이런 사진을 엑스레이로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CT같은 거를 허리 쪽에 한번 찍어 보시면 관절상태든 척추상태든 디스크 상태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시기가 좀 수월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